안녕하세요 차도화연입니다 지금 오래날리기 비행기를 날리러 가는 중이에요 차도화연입니다 지금 이 계단만 내려가면 되고요 너무 추워 하나 남았구나 여기까지 내려가지고요 바람이 엄청 불어 비행기가 엄청 날 것 같아 비행기가 엄청 잘 날 것 같아 앞으로 달려 들어가 아 왜이렇게 멀어 이거 됐다 도착 도착 자 어떤 비행기가 가장 멀 그냥 날려 그냥 멜렁스러운 쪽에서 도착 오 저게 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이 생겼어요 비행기 빠질 수 있겠어 저거 언제부터 열렸지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날려 오늘 좀 오래난.. 엄청 오래난다 어 잠깐만 저 가시.. 이 빨간색이 가시나무거든요? 여기 걸린 거 같은데.. 아니 원아 어 저기 어딘가에 빠졌어 물에 빠졌나? 니가 니가 빠트렸잖아 무서운데.. 물에 빠진 줄 알았네 그동안 제가 한번 날리고 있도록 가지고 아 아니잖아 환전으로 못 날리잖아 빨리 비행기를 들어라 어.. 무슨 비행기를 던져볼까 얼른 뽑아 즙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던져 던져.. 아니 들어 들어 차도가 차도가 자 저건 구출해야 됩니다 저건 구출할 수 있어요 차도가 못 날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갔어? 지금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있어요 어 됐다 제가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차도가 못 날리는 것 같은데 차도가 못 날리는 것 같은데 아 차도가 못 날리는 것 같은데 아 차도가 못 날리는 것 같은데요? 자 차도가씨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달려보세요 이거 못 날리는게 비행기가 안정보네 지수아 출발 지수아 출발 출발 왜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빨리 가져와 과연 넘어갔을까요? 과연 넘어갔을까요?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어 진짜로? 물에 빠졌어? 아니 나무에 걸렸어 어디? 높은데? 나무 저 나무 꼭대기에 꼭대기에? 꼭대기에? 어 카메라 왜 안쪽으로 날려 뭐야 어 저기있어 어 되게 오래잖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저기 오 저기 안 돼 아 나무에 걸렸어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저기 따라서 저기 걸렸어 저길 걸렸어 셔 셔 던져 너무 못날렸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 너무 못날렸는데 자기가 나보다 못날리면서 나 귀에 뭔가를 맞았어 벌레같았어 차단과는 과연 오오 오오 살았다 아니 저건 그래도 좀 괜찮아 왜냐면 니가 하는거라서 내가 하는거면 버렸을거야 그냥 줘 차단과 완전 못날리네요 다른 비행기 나 비행기하고 어디갔지? 다가가 잘 날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비행기야 일단 다음 비행기 그 다음 비행기 저쪽으로 문개놔야 됐어 달려 자 던져 잠깐만 개가 있어 무서워 저기 개가 앞 던져 좀 더 앞으로 가서 던져 너무 가깝잖아 오우 비행기 날아간다 비행기 안 날아가는데 던져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우 저기있다 오우 맞았어 오우 카메라에서 아 이거 카메라 바를 안해 들어 오우씨 맞을 뻔했어 아 되게 못날렸어 오 엄청나 그냥 내가 한번 날려볼게 그럼 그래 좋아 얼마나 잘 날리나 보자 못날릴 것 같거든 잘 날아가네 아니 뭐야 안 날잖아 비행기가 구린거야 가시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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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넘을 또 걸렸어 운이 없네 가시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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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비행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려 짜자 짜자 아 아 물에 빠졌어 아닌가 저 저기 나무에 걸렸는데 누가 꺼내줬요 비행기 하나 갈라 아 비행기 하나 더 희생해주고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지금 날려야 돼 들어 알았어 빨리 비행기 두 개 더 챙겨 그거 안 나는 거 집어넣어버려 이거 내 좋아 이거밖에 안 날아 이거만 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더 있어 그래? 불어 날리기 대결 1번 차도 와요 비행기 나무에 걸렸잖아 비행기 달리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누구 줬고 하나는 물에 빠졌어요 그래 이제 못 날리게 됐어요 자 그냥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